자 오늘은 이 버튼 모르면 진짜 다 털리는 건데요 며칠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분이 공식 서비스 센터에 폰 수리를 맡겼는데 알고보니 기사가 자기 집에 가져가서 한 시간 넘게 사진첩을 몰래 본 게 들킨 건데요 사람들도 훔쳐본 직원 무조건 해고해야 된다 여자분이 똑똑해서 그나마 체크한 거다 아니 그럼 이제 수리 맡길 때 불안해서 어떡하냐 뭐 이런 반응이 많았죠 근데 정작 뉴스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고 딱 여기까지만 말해줘서 답답한데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갤럭시 아이폰 둘 다 빠르게 가보죠 바로 갤럭시부터 보면 일단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내리다 보면 디지털 웰빙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어플별로 언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처럼 수리받고 나서 수상하다면 이렇게 체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방금 설정 화면에 보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내리면 가장 밑에 수리 모드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리할 때 무조건 이 버튼 누른 다음에 맡기세요 이걸 켜면 사진이나 메시지 같은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고도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해제할 때도 지문이나 패턴이 필요해서 안전합니다 근데 가끔 수리 모드에선 안된다면서 비번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설정에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기타 보안 설정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보안 폴더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여길 들어갈 때마다 지문이나 비번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때 핵심은 폰 잠금 해제할 때랑 완전 다른 비번으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사진이 있다면 여기 점 3개를 누른 다음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보안 폴더에 완전히 잠글 수 있죠 마지막은 아이폰인데요 얘는 공식 센터에서 진단 모드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본인 인증 개념으로 이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 이것만 해제해서 맡기면 되죠 다만 사설에서는 수리 완료 후 테스트할 때 비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잠깐 풀어서 눈앞에서 확인하거나 그래도 요구하면 백업 후 초기화해서 주면 됩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